최근 내안 확정된 영국 최고 록밴드가 일본인 기자 질문에 정색하며 대답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스타들이 투어한다고 하면 일본을 제일 먼저 갔다 한국을 오거나 아니면 일본과 중국에서만 공연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국 최고 록밴드가 일본은 거들떠도 안 보고 오직 한국에만 내안하기로 확정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로그막이 대중적으로 소비될 정도로 로그막의 진심인 일본을 쏙 빼고 한국에서만 공연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기자가 록밴드에 찾아가 질문했는데 록밴드의 멤버가 정색하며 대답한 말이 일본을 발칵 뒤집었죠.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하면 수많은 록밴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록밴드 팬층이 두텁죠. 하지만 이런 일본을 두고 한국에만 내안하기로 결정한 영국 최고 록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콜드플레이인데요. 1996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얼터너티브 록밴드로 브릿 어워드 영국 밴드 부분 역대 최다 수상자입니다. 또한 2000년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밴드로 꼽히며 2000년 이후 밴드들 중 압도적인 판매고와 가장 높은 스트리밍 수치를 기록 중인데요. 최근 콜드플레이는 BTS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SNS에 남긴 사진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갑자기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 이슈가 된 이유는 콜드플레이가 입은 옷 때문입니다. BTS와 콜드플레이는 공식 SNS 계정에 함께 찍은 사진을 나란히 올렸는데요. 사진 속에는 BTS 멤버 7명과 함께 콜드플레이 멤버 4명이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중 BTS 멤버들은 수트나 셔츠 차림이었지만 콜드플레이 멤버들이 입은 옷은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선물 받은 한복을 입은 것처럼 몸에 갖다만 대고 사진 찍을 수도 있지만 한복이 정말 맘에 쏙 들었던 콜드플레이 멤버들은 값비싼 명품 옷들을 벗어던지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함께 사진 찍은 것인데요. 특히 보컬로 유명한 크리스 마틴은 평생 개량한 복을 입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개량 한복은 BTS가 미국 뉴욕에서 콜드플레이를 만나러 가기 전 선물로 준비해 간 것이었습니다. 이후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BTS와 마이 유니버스 곡을 발표했죠. 마이 유니버스는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마이 유니버스는 6주간 1위를 차지했던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더키들 아로이의 스테이를 제쳤는데요. 두 그룹의 합작곡이 핫100 정상에 오른 것은 빌보드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BTS RM, 진, 슈가, 제이홉, 비 그리고 정국 축하한다며 우리의 팬들과 아미 그리고 빌보드 1위를 이루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콜드플레이는 지난 2008년 6월 비바라 비다 이후 13년 만에 두 번째 핫100 1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쏙 빼고 한국에서만 공연하기로 확정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본을 쏙 빼고 한국에서만 공연을 고집하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이유는 한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한 일본 기자가 콜드플레이가 한국에서만 공연한다는 소식에 참지 못하고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을 찾아가 인터뷰했는데요. Why is it only performed in Korea, not in Japan? Koreans are people who can enjoy music performances. If I perform there, I get more energy. Korean audiences are the best fantastic. I can't wait to go to Korea. I'm already happy at the thought of performing in Korea, so I'm smiling around my mouth. But performances in Japan are always harder than others. The expressionless attitude and boring expression of the audience makes me feel discouraged and unhappy. It was the first time in Japan that I wanted to go home as soon as the concerts started. 또 다시 일본인 기자는 질문했는데요. Korea doesn't even know what rock is. Koreans don't know what rock is and shake it. Right? The Japanese know about rock systematically.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music is, but I listen to music and enjoy it together and express it right. 질문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크리스 마틴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질문 시간도 다 채우지 않고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한국 관객들과의 교감에 큰 행복을 느낀 콜드플레이는 한국 관객들을 잊을 수 없어서 코로나 자가격리 제한이 풀리자마자 한국에서 공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콜드플레이는 꾸준히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공연 도중 노래를 멈추고 세월호 3주기를 기억하는 의미로 묵념을 하고 노란 리본을 달고 무대를 오르거나 영국 런던에서 공연하는 중 첫 곡 하이어 파워가 끝나자 보컬 크리스 마틴은 안녕하세요 에브리바디라고 인사했고 감사합니다 하는 한국어 인사를 수시로 건네며 영국에서도 한국 팬들을 챙기는 센스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콜드플레이의 한국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하루빨리 한국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